이렇게 광장이 쭉 나오는데 이 위에 글씨를 얹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 뒤편으로 그림자가 얹혀서 마치 실제 이 광장에 글씨가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3D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3D를 활용해야 하냐면 이 바닥이 3D로 그려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면 2D죠? 그걸 3D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로 만들어서 뒤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다시 한번 할까요?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? 그 다음 이것을 3D로 만들어서 뒤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사진과 직각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이 위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 이 글씨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성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이 광장에 이 글씨가 원래 얹혀있던 것처럼 연출을 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리드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솔리드를 뒤로 90도로 넘긴 다음 적당히 위치 조절을 해서 이 광장하고 최대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서 여러분이 터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에펙은 직관적으로 쓰는 게 많다고 그랬죠 일단 한번 볼게요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컬러는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이트로 주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캐스트 섀도우에서 그림자를 얹을 때 화이트여야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캐스트 섀도우는 우리가 기초할 때 배웠었죠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